오늘의 주제는 CJENM 영화사업 접느냐 마느냐 황금추석연휴 베테랑2에 달린 운명 핏! 너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오늘 드디어 베테랑2가 개봉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CJENM이 마지막으로 흥행한 영화가 2022년도 추석 바로 그때 698만 명 현빈씨의 공조투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과연 베테랑2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두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미 사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왜 빌런이 없지? 조태호, 제2의 조태호는 누구야? 근데 포스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베테랑2 여름 성수기를 타깃으로 했던 도경수 주연의 더문이라는 영화 보겠습니다 이 흥행 참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살릴 영화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관객수를 한번 보죠 일단 이거는 베테랑1에 개봉됐던 내용이고요 베테랑1이 얼마였을까요? 베테랑1은 1340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조태호가 진짜 현실 빌런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너무 리얼리티 하겠죠? 뒤로 가고 있습니다 베테랑2 개봉 예정이고요 베테랑1이 전... 전... 토탈에서 얼마인지 볼까요? 명량 이거 명량은 솔직히 학교에서 막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1700만 명에 치고 극한 직업이 어떻게 1600만 갇혀 이거? 다들 그렇죠? 극한 직업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어쨌든 깨기가 힘들 것 같아요 두 개네 1400만 명 침과 함께고 아까 전에 베테랑이 7위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베테랑이 7위에 있고요 그 10위권 안에 들려면 도둑들을 제쳐야 되거든요 도둑들이 13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베테랑1에 준하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 역대 10위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최소 1300만 명 이상을 달려야 돼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망한 영화들 계속 망했습니다 SFG는 그만 만들었으면 포스터만 봐도 이거 그렇죠? 외계 플러스인 2부가 150만 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외계 플러스인 2부의 손익분기점은 무려 7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가 얼마를 쓴 거예요? 도대체? 뒤로 가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가 들었다? 140만 명 택도 없습니다 망했어요 완전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 문 더 문 더 문은 더 심각하네요 더 문 뒤로 가겠습니다 100만도 아니고 51만 명이 들었는데 이거 손익분기점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640만 명이에요 왜 만드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극한직업 국제시장 베테랑 기생충이 전부 CJENM 배급이에요 아까 10위 안에 대부분 있는 영화들을 여기 CJENM 영화를 포기해야 될 게 제가 말하는 워딩이 아니고 지금 몇몇 기사에 CJENM 영화 사업 점나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어요 이게 CJENM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기자가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매출 이 덩어리로 보면 이걸 포기할 만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보시면 2022년도 이거 분기별로 보지 말고 2022년도 보죠 2022년도에 CJENM은 보통 네 가지 분야로 나누잖아요 미디어 플랫폼, 영화, 드라마, 음악, 커머스로 나누는데 이 지금 2022년도에 미디어 플랫폼 1427억 원인데 이게 10억 원 아니죠 10억, 100억, 1조 4천억 원인데 1조 4천억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화, 드라마가 그렇죠? 그리고 커머스가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상치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지금 제일 4개의 분류 중에 제일 앞서죠 영화, 드라마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그렇죠? 여기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거를 접는 거는 좀 상장하기가 어렵죠 잘해봐야죠 뒤로 가겠습니다 저 큰 덩어리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CJENM이 CJENM이 잘못한 건지 영화판이 안 좋아서 본 건지 한번 가려봐야겠죠 영화판은 살아나고 있다 영화판은 살아나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 72.7%까지 올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 6,103억 원 관객수 6,1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다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영화판은 커졌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누군가는 더 관객수를 늘렸다는 얘기죠 자, 천만 영화 상반기에만 두 개 나왔습니다 파묘랑 범죄도시 4가 기록을 했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파묘랑 범죄도시 4를 배급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외계인 2 플러스 저기 더문이 아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 히트가 부재하다 뭐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던가 윙카 같은 거는 열심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메가 히트 외국 영화가 부재했다 저거 말고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개봉이 많다 예전에 수요일 개봉이 많았는데 금요일 개봉이 많고요 베테랑 2도 오늘 금요일날 개봉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 이것 때문에 그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맨날 원래 1위였죠 왜냐하면 CJENM은 배급사이기도 한데 CJCGV라는 영화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말했듯이 여기다 다 꽂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깡패 배급이라고 불러요 깡패 배급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쇼박스는 어디다 깔 거예요? 근데 쇼박스가 21.8로 1위입니다 워너버런스 23.4 월드디즈니 플러스엠 쭉 나가가지고 CJENM이 7위에 7위 아주 충격적인 결과죠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민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상반기 전체 영화 탑10 파묘 자, 이게 컸네요 쇼박스 쇼박스가 원래 예전에 그 CJ랑 롯데가 다 그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했는데 그 류승범 씨 7번방의 선물로 천만 찍으면서 쇼박스가 올라온 거죠 이번에 또 파묘를 터뜨렸네요 어쨌든 잘 봐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범죄 도시 범죄 도시가 지금 ABO 엔터테인먼트랑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야, 스크린 수 이거 뭡니까? 이거 스크린 수 3천 개 가져갔어요 그냥 이 당시에는 그냥 다 영화가 범죄 도시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객 수가 근데 범죄 도시 4를 파묘가 뛰어넘었던 대단한 거죠 이거 그렇죠? 파묘는 특히 오컬트라는 특정 장르인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1191만, 1150만 인사이드 아웃 2 그렇죠? 우리 기쁨이 기쁨이 당황이 다 좋아하시죠 564만 윙카 자, 이 밑에는 다 듬 파트 2 콩프팬더 다 외국 영화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여기 꼈는데 민망하네요 이거 자, 외계인 플러스 2 2부 외계인 플러스 인 2부 CJ E&M이 배급했는데 야, 이거 낀 거 민망하다 그렇죠? 여기 끼긴 꼈는데 CJ E&M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흥행이 참패한 거 아까 이거 700만 명 들어야 되는데 지금 143명 들어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반토막도 안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듬 파트 2 뭐 그 잘생겼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재미가 그렇죠? 이거 200만 들어와서 이거 뭐 거의 기세는 천만들 기세였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파메 범죄도시 4 빼고는 좀 그래요 좀 안 좋죠 인사이드 아우트도 예전 같았으면 이거 천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메 범죄도시 4 빼고는 천만이 없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CJ E&M은 두 개 중에 한 개도 못 잡았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흥행한 영화가 2022년도 추석 때 698만의 공조투 인터내셔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 넘은 거는 뭐냐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은 걸로 치면 2022년도 6월에 개봉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조투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700만 가까이 불렀는데도 손익분기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도달된 걸로 치면 그 전에 추석 전에 6월 30일 날 개봉한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맨날 약간 좀 뭐라고 했죠 장르 굉장히 깊은 장르를 만들다가 좀 다른 걸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헤어질 결심이 제작비가 113억 원 정도 이게 원래 135억 원 정도인데 이게 칸 영화제에 간 다음에 거기서 호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출 계약이 짝짝짝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작비가 한 120억 원대에서 110억 원대 후반대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손익분기점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120만 명만 넘기면 손익분기점이었다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89만 7천명 해서 손익분기점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은 마지막 영화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만 헤어질 결심은 워낙에 제작비가 별로 안 든 작품이라 그렇죠 200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손익분기점 넘은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흥행한 영화는 698만의 공조인데 그거 2022년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화에서 지금 흑자가 난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201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2019년도 3분기가 영화 드라마 마지막 흑자고요 지금 5년 동안 분기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사업 접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추석 연휴에 베테랑2가 터져야 됩니다 그것도 전편하고 거의 맘먹는 1300만 이상을 간다면 이게 도화선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한줄 매듭평은 헤어질 결심 패러디입니다 CJ E&M 영화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관객수 완전히 붕괴됐어요 마침내 다시 영화판 베테랑들 결심 마침내 다시 받을 관객들 관심 마침내 영화사업 흑자 바람 진심 연휴